안녕하세요 묘식당이에요. 오늘은 천원에 두 봉지하는 팽이버섯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팽이버섯 밑둥은 잘라 주시고요. 이렇게 한 번 더 가운데를 잘라 주셔서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눠주세요. 대파 흰 부분은 잘게 썰어 주세요.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팽이버섯을 먼저 볶아 주시는데요. 팽이버섯은 참 몸에 이루는 성분이 많이 있어요. 항암작용도 하고 또 잔건강에도 좋고 또 칼로리도 낮아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죠? 이렇게 어느정도 볶다가 숨이 죽으면 양념을 해주시는데요. 양념은 진간장 한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그리고 여기에 케첩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올리고당 한 스푼, 그리고 간마늘 반 스푼 정도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. 이렇게 잘 볶다가 이제 동그랗게 안으로 모아주신 다음에 이 위에 계란 두 개를 톡톡 깨뜨려주세요. 다진 대파 듬뿍 뿌려주시고 후주가루 톡톡톡톡 뿌려주세요. 이제 뚜껑을 덮고 불을 끄신 다음에 계란이 반숙 정도 익을 정도만 놔주세요. 계란이 적당하게 잘 익었죠?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. 맛있는 팽이버섯 계란 요리가 나왔어요.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? 이렇게 해서 한쪽은 그냥 드셔보시고 또 다른 쪽은 밥에 올려서 드셔보세요. 아침에 또 탄수화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만 드셔도 좋고요. 또 밥 생각나시는 분들은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. 이렇게 하면 천원짜리 팽이버섯 두 봉지로 정말 건강하고 든든한 맛있는 요리 완성돼요. 오늘 팽이버섯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감사드려요.